마포구청 족간자 며칠 측분인데 파열일 때의 이학적 검사랑 초음파 소견이랑 초음파 가이드 하에 이학적 검사하는 방법을 설명드렸고요. 그래서 환자분은 어떻게 할 거냐면 사람에 따라서 발목 보호대로만 하는 분들도 있고 스틸러 브레이스를 하는 분들도 있고 저처럼 어깨투 스테이지에 2주에서 3주 정도 웨이트 베어링 캐스트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이 며칠 좀 더 고생스럽더라도 처음에 한 2-3주간은 확실하게 통기부스를 하고 프루에이트 베어링을 하라고 하는 치료를 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통기부스를 감을 때는요. 발이 중립보다 조금만 더 위로 감을 거고요. 앞에서 보면 약간 외축으로 돌아가게. 그럼 여기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좁아진 상태가 되게 한 다음에 감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냥 무리하지 않게 일반적인 보행 하시면 돼요. 아셨죠? 그리고 3주 있다가 기부스를 풀 거예요. 그런 다음에 기부스를 풀은 다음에는 발목 보호대를 보통 한 달, 한 달 반에서 두 달 정도는 차셔야 돼요. 발목 보호대도 그냥 차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당겨서 이렇게 당기는 그런 방향으로 그리고 만약에 하루 종일 발목 보호대를 차야 되는데 발목 보호에는 조금 부피가 있잖아요. 좀 불편하다 그러면 테이핑하는 방법도 있어요. 그거는 제가 그 동영상 이따가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 동영상 보면 자세히 나와 있어요. 아셨죠? 그러면 조금 기다리시면 좀 부어 있긴 하지만 일주일이 됐기 때문에 더 굶지 않는다는 우리가 그런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통기부스를 바로 감아 드릴게요. 환자분은 초음파로 받는데 전거빙인데 네일이 컴플리트 테어로 전거빙인데만 딱 끊어졌어요. 그래서 일주일 돼서 붓기도 똑같지는 않지만 더 굽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여기를 기부스를 감을 건데 우리가 반깁수로 치료하시는 분들 발목 보호대를 치료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틸러 브레이스로 치료하시는 분들 뭐 다양한 방법이 있는데 어쨌든 뭘 하든지 간에 바로 이제 톨러러블 웨이트 베어링을 하는 것도 중요한데 이 발의 위치가 이렇게 인턴 로테이션이 되거나 인턴 로테이션이 되거나 인턴 로테이션이 되거나 또는 주무시면서 뒤꿈치가 물려가지고 발이 앞으로 빠지면 안 돼요. 즉 슈피네이션 되는 포지션을 취하면 힐링이 되더라도 이 전거빙인데만 늘어난 채로 치료가 됩니다. 그래서 슈피네이션이 아니라 프로네이션 위치로 환자의 발 포지션이 되고 그 상태에서 이제 유지할 수 있도록 운동도 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만세운동을 아까도 이제 만세하는 거 있잖아요. 이런 운동을 해서 비골건 강화 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런 것도 있고요. 이제 도시플레이션은 한 5도 정도 걷고 걷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익스터로러 로테이션 그리고 에버전 이 위치에서 이제 통기부스를 감을 거예요. 그래서 이때 하기 쉬운 건 뭐냐. 환자분께 발목하고 발을 바깥으로 만세해 보세요 라고 하고 하면 딱 그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감을 거고 저는 이제 통기부스를 하는데 보통 환자분의 나이, 몸무게, 활동도 그런 거를 고려해서 짧게는 2, 3주, 길게는 3, 4주를 하는데 보통 한 3주 정도 합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고안한 이제 피규어 테스트를 이제 동영상을 보여 드리겠는데 발에 이게 무슨 제품이더라? 트리페스트. 트리페스트라고 이제 알러지 안 생기고 착용감이 편한 그런 거 이렇게 두 겹으로 해서 잘라가지고 이렇게 하고 발목 아까 된 만세. 이 상태로 이제 한 2, 3분 불편하더라도 이 상태로 있어야 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리고 이거는 손봉대 대신 쓸 수 있는 편리한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두 겹으로 해서 이게 TV 엔탈 크레스트가 간더라도 접어서 두 겹으로 해서 간더라도 여기는 눌리지 않게 여기는 총 다섯 겹이 되는 거죠. 나머지는 이제 한 겹, 두 겹 그 정도로만 하고 이렇게 그래서 자를 꺼주세요. 발등을 약간 오픈할 거기 때문에 잘라주고 외측도 여기 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외측도 여기 위로 올려줄 거기 때문에 좀 잘라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들어오세요. 그리고 아까들처럼 이렇게 감는 동안 하고 있으면 돼요. 이렇게 여기 조금만 더 잘라주고 이렇게 보세요. 이거 감을 때는 지금 이제 K타입으로 갔는데 몰딩을 좀 더 좋게 하죠. K타입으로 갔는데 이 뒤에서부터 이렇게 해서 한번 갑니다. 막 스태빌리티를 주려고 하는 거지 꽉 조이려고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살짝 그냥 막 당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여기를 한번 이렇게 접어주고 접어주고 좋습니다. 환자분의 발목하고 발의 모션을 제한하게 하려고 하는 거지 그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세요.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하고 계셔야 돼요. 불편하더라도 조금은 기다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나중에 환자분이 조금 불편해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담그고 발 감을 때는 쪼이는 건 아니고 이런 건 아니고 안전하게 이상하게 눈을 쳐서 딱 좀 더 더 더 더 이제 힘을 쭉 빼셔도 될께요. 지금부터는 제가 할게요 이제 무릎을 멀리서 찍을까? 무릎을 안쪽으로 돌려 보세요 그쵸 저는 바깥쪽으로 돌릴테니까 이 느낌 아셨죠? 그러니까 팔이 이렇게 되는 느낌이어야 되요 다시 무릎 안쪽으로 돌려 보세요 예 그 느낌이어야 돼요 그리고 손가락을 껴서 엄지발가락하고 다섯번째 발가락이 풀 도시 프렉션 해도 그리고 여기에서 걸리지 않게끔 공간을 만들어주는 건 하나님한테 되게 중요해요 이거 안하면 나중에 여기 상처 생길 수도 있으니까 네 여기는 트라이앵글 이렇게 이렇게 평평하게 근육을 눌러줘서 여기가 이렇게 트라이앵글이 돼야 돼 산이 돼 동그란게 되는게 아니라 산이 돼야 돼 그래야지 얘도 안아파 티비아인테리크 크레스트로 여기를 이렇게 눌려주는 거야 이렇게 나는 익스터로로테이션을 하고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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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나중에 여기 살 빠지잖아 키부수하면 살 빠진다 그럼 얘가 놀아 응 안에서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잡아줘야 돼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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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닭가락티를 다 재껴 보세요 걸리는거 없죠? 네 잘 씻고요 아직 덜 굳었는데 여기가 살짝 그래서 이게 환자분이 한 5분 동안 할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쪽으로 내려올 수 있어요 신발 여기저 신발 신으시고 여기 앉으세요 앉아서 여기다 발 디드시고 집값보다 살짝 이렇게 집값보다 살짝 뒷꿈치 닿게 그러면 발목이 뒤로 살짝 올라오겠죠? 그러면 걸을 때 편해요 요라고 5분 동안 있는 거야 알았죠?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